아 으 어 어 나 기가 막혀서 어 인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 털이잖 머리 없어 예 오돌뼈 선배님 사안을 야아 누가 오답병해 오답병이랑 오동병 주민번호 10293141 육근 병장 만기체대 오동병 따라해봐 오동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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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동 진짜 눈렀나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아 로 야 내가 죽을! 남자 새끼들은 저게 정말 짜증 나네. 말하다 말고 지키는 건 양가니. 정말 저러고 너무 싫어, 진짜. 너부터 한번 마셔봐. 저 단커피 안 좋아합니다. 너 여기다 침 뱉었지? 아, 단이 아주 똑따라죠? 네, 다행이네요. 정체를 밝혀! 정체를 밝히라고요! 제 정체는요? 도봉구 도봉동에 사는 도봉순입니다. 너 뭐야? 아, 탈취! 다음에 목걸이로 해드릴게요. 아, 탈취! 아니, 그 좋은 사람. 아니, 아니야, 좋은 남자 만날 거야. 그러니까. 미안? 아, 탈취!